그 생각이 나더라구요 여러분 아키네이터라고 알아요? 이거 아키네이터 내가 아이온 할 때 질문을 80까지까지 가니까 bga 굴림보가 나오더라구요 기억이 나 이게 질문을 80번째까지 갔을 때 내가 굴림보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아이온 방송을 4년 넘게 했으니까 지금은 어떨지 궁금해요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최근에 오버워치라고 한번도 안해봤어요 아이온 할 때는 80까지 가가지고 나왔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플레이어의 나의 정보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니 나한테 질문을 하네 이 자식이 아니 이 자식이 나한테 질문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걸 다 맞춰줘요 인물을 아 얘 시작부터 다 질문을 하네 나는 19살이니까 19 저는 정말 솔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 첫번째 여성입니까 남자지 굴림보 상남자인데 굴림보는 실존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 아 나 존재하잖아 실존 인물이죠 유튜브를 하나요 당연하지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하나요 아니요 해본 적 없습니다 당신의 캐릭터 이름을 두 글자입니까 굴림 뭐 세 글자죠 게임과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하지 안경을 쓰고 있나요 제가 캠 방송을 안하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입장에서 적어야 되죠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적어야 되죠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그렇지 어버워치와 관계가 있습니까 네 본명을 사용합니까 굴림보 아니요 우아꽃님 TV 멤버입니까 아니요 금매 왜 다 야 뭐야 야 나 벌써 안거 아니에요 이거 설마 얘 눌리자마 나오는거 아니야 얘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영어입니까 아니 저 굴림보는 세 글자 영어가 아니죠 한글이죠 파란색입니까 아니요 검은머리인가요 캡을 켠적이 없다니까 오 말도안돼 나 아이온할때 이거 문제 80까지 갔었는데 우와 대박 오오 진짜 신기하다 오오 야 대박이다 나 아이온할때 아이온 방송을 진짜 한 4년간 얼마 안됐었어요 작년 한 가을 겨울 사이에 한번 해봤었거든요 야 그때는 진짜 날 못맞춰가지고 계속하시겠습니까 뜨길래 자존심 상하는데도 계속 클릭했었는데 예예 맞습니다 우와 아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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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어이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잠시만요 뭘 생각해보자 어 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어 아 가수 제가 그 가수중에 지아씨를 좋아하면 좋아해요 지아씨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거든요 그 미스에이의 지아님이 아니라 지아씨 지아님이 아니라 그 진짜 발라드 진짜 잘 부르시는 지아님이라고 있어요 그 가수분을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남성입니까 아니요 샌드박스와 관련이 있는 뭔소리 아니요 아 유튜브도 아니에요 과임도 관련없어요 연예인입니다 그렇죠 걸그룹은 아닙니다 드라마에 출연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음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합니까 네 솔로 가수입니까 네 지아 두글자죠 아니요 래퍼입니까 아니요 최순위 아니요 바지를 입고 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두글자 맞습니다 거미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흰 머리카락이냐고요 몰라요 무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합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아 나는 가수다 진짜 나왔으면 했었는데 잘 안나오셨더라구요 아니요 당신 캐릭터는 AV기 에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방송할 시간이네 아 사과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 방송할 시간이냐 우리 참외 참외 먹고 오버워치 시작합시다 여러분 극 sollte